박수 박수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모시고 하는 신나가 노래를 하시는 거니까 네 너무 신나게 무대할 것 같아요 그쵸? 네 맞아요 이렇게 순천히 너무 좋네요 아 이렇게 박수로 조금 한성이 안 되잖아요 너무 두껍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수로 이렇게 또 안무도 따라해보시고 너무 크게 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곡이라면 저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저는 열심히 소개를 드리고 있는 유아가 아 어떻게 해볼까요? 아 네 아 야 어 잘 안 돼? 아 잘 안 돼 네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한 곡이라고 생각해 이인정음이라는 곡입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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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모시고 하는 신나가 노래를 하시는 거니까 아 네 저희는 더 신나게 무대할 것 같아요 그쵸? 네 맞아요 이렇게 순천히 애노도 좋네요 아 맞아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방수로 조금 한정이 안되잖아요 하성이 안되잖아요 하성이 안되잖아요 너무 두껍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또 또 아무도 따라해 보시고 지금 너무 큰 힘이 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 곡이라면 저런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저희는 열심히 소개를 드리고 있는 유아가 아 더 소개 해볼까요? 네 아 네 아 야 어 잘 안 돼? 아 잘하세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곡이라는 곡입니다. 좋아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